밤의 휴! 자 오늘은 꿀잼 만화 아아아아 리액션 제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서펠로님의 무시무시얼 영상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뽀뽀 저번에 전혀 행복하지 않은 해피펠라 인형이 본격적으로 좀 활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너무 끔찍합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아 귀여운 고양이네 이리 와봐 너 어? 안돼! 냥냥이! 바이바이 왜 이리 웃는거야? 아이고 일찐들한테 걸렸는댑쇼? 왜 이리 와킹? 이리 와킹? 와아 걸어다니는 인형이라니 완전 쩔어 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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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스키드랑 펌프가 빨리 저 인형 좀 회수해야돼 될 거니? 건물 대참탄하겠어 이러다가 진짜? 괜찮은 liken 지 아.. isa 아아 1등 꼬멩이들 또 시작이야 또 시작이야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 cr 이거 원에에에에에? 네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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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너 너 또 너도 대참사 당하기 싫어 임마 쉿앞 뭐 결혼하시냐 이제 저도 내가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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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러 그냥 그러면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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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그냥 그냥 움직이는 것까진 그렇다 쳤는데 얼씨구 이제 말까지 해 어 이거 스키드 펌프 옷이 아주 맘에 들었나보네요 워낙 인싸 느낌 나니까 인싸까지 욕을 하네 아기들 옷 입은 거 왜 이렇게 커였냐 딩동 펌프 내가 덜덜 짤면서 왔어 결국 옷 다 뺏겼구만 아 그렇지 이거 핫초코 딱 먹으면서 몸이 지짐이 최고죠 엄마가 이제 스키드 데려왔네요 삑드 꼈대요 오케이 자 다시 스키드 펌프 뭉쳤어요 아 그래 맞아 까먹었네 인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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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어디 갔어 어 헬로 아 안돼 나 데리고 가지마 제발 내비둬 어디 숨어있을라고 자 거의 지금 뭐 토이스토리 동심 파괴 편을 보고 있는 거 같습니다 좋아 좋아 아 근데 이제 슬슬 쎄한 느낌이 드는데 어 어 도망친다 결국에는 본색을 드러나 있군요 어 에헤헤 오케이 아 오 잔뜩 화가 났는데요 어라 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양이 안 사고 지금 자기 사왔다고 극댄 하고 있네요 엏 내 엄마한테 말하지 마 너 항상 우리한테 이상해요 그리고 너한적을 하나 둘 셋 나도 우리 인생이 힘들어 네 figured is he was afraid. 너는 로이아이 그..그거는 제 탓이 아닌거 같은데 나 그녀의 눈에 내가 말할게 어.. 말도 해 어떡해 여기 얘들아 이쪽으로 와 위험해 거의 뭐 척키 인형급의 무시무시함 저번에는 악마가 사로움직이더니 이 동네는 어떻게 되는거야 살인인형이 돌아다니고 뭐야 스키드 아빠 얼굴인데요 이거 떡밥인가 시즌5에 등장하려나 그러고 보니까 스키드 아빠 얼굴에 한번도 나온적이 없어요 아 이것도 어그로 끌어버려 피윙이 수용해 안돼 걸렸다 뚝빼기 스키드 아빠가 스키드 아빠가 스키드 아빠가 스키드 아빠가 오피야 안통한다고 바로 인형 구이해 우리 행복해잖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어? 제발 도와줘 어어 포로루잠짭 포로루잠짭 맞춘 인형 으아아아 녹는두어 맛있는 해피펠라 요리 완성 어우 못갈라 뵀는데 뭐야 또 데리고 왔어? 저 뒤에 설마 헤비벨라 또 왔어 움직인다 꺼내 내 동료를 죽였어 난 못 지나간다 2인분 요리 완성이래 드실 수 있나요? 저는 설탕한 물 일단은 뭐 대참사님 어떻게 막은 것 같습니다 어... 펌프, 오늘 어떻게 배웠어? 그 나쁜, 포세스도, 아미나와 함께 놀고 싶어? 포세스도? 뭐? 아, 저는 행복한 사람은 필요없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은 필요없어 그래? 렛츠, 설탕한 물 절친이랑만 있으면은 되지 뭐 네, 그게? 어? 켄노블 시러우빌러빌드, 바브 델 Z 로컬 폴리스테션 어? 식인용 연쇄살인법이 탈출했다 이것도 시즌5 떡밥인거 같은데요? 하피펠라 너무 행복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피펠라 어... 아무리 걱정했지 우리 말 말했는걸? 과연 이 해피펠라의 결말은? 우리 해피펠라 아... 만나서 캐피펠란 행복한데... 오케이 이렇게 해서 시즌 4 무시무시월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. 저번보다는 스토리가 엄청 길어져가지고 약간 애니메이션 영화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자 그러면은 시즌 5 무시무시월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이 재밌었어. 후가부가! 아하! 나이 스케이리야! 후가부가! 마지막에 애 또 등장 안하면 섭섭하지. 후가부가 아줌마. 후가부가 아줌마. 와! 우가부가! 후가부가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